정말 감사드리고요. 2021년 영화 오늘 1월부터 9월까지 9월까지 1년에 9월까지 여러분한테도 월요일의 기억에 남는 월요일의 생각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길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인혜입니다. 제 영화를 며칠 전에 한 번 더 봤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보니깐고 직원들이니까 보니깐요. 뮤직비디오 보시고 평화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소개해드리는 분은 옆에 서 있는 눈물으로 다 오징어를 만들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서 있는 지시를 전국을 두고 서 있습니다. 와. Dude, 정말 고맙습니다. 아, 눈과가 오셨는데 큰일 날게. 엄청나게 좀 좋은 것 같네요. ㅋㅋ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시 조심하세요. 정말 재밌게 되시고 이제 연말 걸려버렸네. 연말까지 지나가는 후에 행복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님. 안녕하세요. 박수님의 고아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울이 위에서 저희가 7월 7일 만에 칼칼이가 7백만 돌판 2백만 돌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자리에 제가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노래 부른 정치용씨가 저 뒤에 와있습니다. 지지씨가 지지! 야 지영아 잠깐만 일어나봐. 어깁니다. 정석이 곽도원 있고 방근에 있고 안면에서도 있지. 지지씨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기거리신 분들 계시죠? 네. 네. 강철 비타민C 준비하십니다. 네. 솔로인 분들 많으시지요? 네. 너도 솔로 같고 너도 솔로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 보완하고 강철을 각 대충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누르는 날 혼자 덥고 눈 맞으면서 걸어준 분들을 위해서 혼자 셀쓸하게 눈 맞지 말라고 혼자 셀쓸하게 눈 맞지 말라고 혼자 셀쓸하게 눈 맞지 말라고 계속 간철 비타민C 준비하십니다. 어어엇 원래 사진 찍고싶으신분들 있으시면 지금 설코옷으로 변경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셀카모드로 변경해주시면 저희의 그 카메라를 보내고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큰 점을 찾아주시는 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강철 비타민 C 먹어라. 먹고 감기 올리지 말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진들을 같이 찍어보아요. 네, 찍어주세요. 네, 감수세요. 잘했어요.